김포 시민 여러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더 부자 되셔서 더 행복해졌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김포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힘있게 달릴 것입니다. 강강하구의 백길이 열릴 것입니다. 남부 평화협력교류의 시대에 김포의 50년, 100년의 밥상이 차려집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함께 그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김포의 50년, 100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리는 길에 김포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진학과 취업에 대한 희망, 건강하고 안전한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희망, 이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새해 늘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진학과 취업에 대한 희망입니다.